하추석은 내가 가면 잘하잖아. 네 맞습니다. 하추석 선수는 내가 중계만 하면 공과 치고 수비해서 날르고. 혹시 이유가 있나?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에서 쩌지가 유니폼이 제일 많이 팔린다는데. 비결은? 이게 뭘까요 진짜? 댓글 달아주세요. 진짜 진짜 놀래로 안빠지고 잘한다. 무게가 못먹는다. 파이팅 씩. 아냐아냐 안빠져도 좀 들어간거 같은데. 체중이 어떻게 하세요? 몇 킬로부터 불었는데 전혀 불었는데. 유지해. 혹시 턱걸이 아니? 그거 무턱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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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중요하지는 않아. 최근에 오는 게 다이언려. 해결할 수 없었죠. 하나 둘. 하나 둘. 넷.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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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